내가 보여줄게 그래 기대할게 응 나 진짜 오늘 코피 누나 그 개소리 하는 거 보고 진짜 개우쳤다니까 왜? 뭐라 했어요? 뭐라 했지? 멍멍이라던가? 월월이라던지? 제 몇만명 앞에서 야설 낭독도 있어요 뭐라고? 막 씻는 소리도 내고 뭐라고? 뭐야 나 나 한 5만명 이상의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야설을 읽었어 누나 응 나중에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이것조차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없어 생각보다 그거 아니 의외로 그런 쪽에 취향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 그래 차라리 누나 시덕시덕계열 그래 코스프레자 차라리 그러면 맞아 그렇게 하고 개소리 내는 거야 아 진짜 미치겠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런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아 진짜 차라리 그쪽 취향을 공략해 맞아 맞아 너 잘 알아들어 내가 봤을 때 그거 조회수 대박날걸? 아 진짜 이상한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디프한 씹덕들이 들어올 거야 유토쿤이 누구지 하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유토쿤이 근데 야설은 왜 읽은 거야? 뭐 했는데? 야설 내가 훔쳤거든 근데 무슨 소리야 그건 또 왜 훔친 거야 나중에 오프드 레코드로 나머지도 읽어주라 나도 읽어주라 내가 그걸 그래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눈먹고 팔게 리얼 경매를 올릴게 옥션에다가 진짜 잘 팔릴 것 같아 근데 아 짜증나 이 정도 돈이 많은 남자가 2차 쓸 거라니까 아 그 사람이 살릴 거예요 진짜 짜증나 떼 떼 닦으면 같은 팀 해주나요? 같은 팀인데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지도 오 누나 총 총 총 총 총 손 들어야지 총 무슨 불편이야 간지덕지 해야지 남봉아 존네 불편해 존네 불편해 지금 존네 불편해 와 3점 3점 사로 움직이는 거 존네 불편해 사람 사람 누나 추풍을 들고 다녀야지 왜 뮤턴트를 들고 다녀 베리 들고 다녀야지 근데 아까 분명 가방이 보였는데 왜 안 먹었던 거야? 가방 나 지금 메고 있.. 안 메고 있네? 왜 화나게 해? 눈앞에도 가방이 보이는데 왜 안 먹어? 아니 가방.. 가방 먹기 전에 이제 약을 짓고 싶었어요 위험해 위험해 빨리 빨리 위험 안 한대 왜 가방에 써서 파밍 하냐고 저희들 잡아 보여주나? 진짜 본다 바로 레이저샷 어? 어라? 꼬피누나 개소리하는 거 한 번 더 봐야겠다 아.. 그거 해보냐고 계속 보다 보기 중독성인데 하지마 진짜 역사야 레전드인게 나는 꼬피누나 칠물을 아니까 그 사람이 이걸 한다고 이랬는데 진짜 진짜 와 와 이러면서 아니 블루님 진짜 야설 낭독 들었으면 진짜 더 이해 안 되겠다 내가 봤을 때 다시복이 안 올라와 있음? 다시복이 있을 텐데 뽑힌 다시복이 있잖냐? 아버지 같은 세상 올라와 있나? 보러 갔다 와야겠다 수위가 세봤자 뭐 남자들은 다 야동 보고 사는데 그거 세봤자 얼마 살고 아! 짜증나 잠깐만 부끄러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떼었어 잘 보고 있는데 진짜네 그냥 쓰니까 너 없네 아니 나 진짜 열심히 했다고 전날에도 연습해 갔다고 야 이런거 처음에 연습을 했어? 이거 혼자서 혼자서 아흑 했어? 혼자서 아흑 했다고 아니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꽃피누아 영상 그냥 보는데 오늘 직원들 앞에서 꽃피누아 영상 못 보겠어가지고 댓글창만 보고 있었어 사운드만 켜고 고마워 절순 지켜주네 오늘 유튜브 영상 뭐였길래 뭐지? 내가 재현해 볼게 보지마 아니 보지마 주인님을 위했더라면 뭐든 할 수 있다예요 BTS 앗 샌 진짜네 하하 누누이 나 누누이님 맞네 넉넉넉넉넉넉 아 잊지 말라고 내가 봤을 땐 너는 씹덕 욕하면 안 돼. 내가 씹덕인데? 너는 씹덕도 아니야. 너는 그냥 애니에 나오는 캐릭터 그 자체야. 대박, 내가 이제 곧 한 사람을 잡을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똥총만 모았냐? 1번 질문 어떻게 해서 꽃핀은 그렇게 똥총을 모았는가? 2번 질문 꽃핀의 허리는 부서졌는가? 어찌하여 계속 앉아서 돌아다니는가? 3번 질문 얘는 또 왜 가방이 없는가? 가방이 안 나왔잖아요. 4번 질문 발소리는 들리고 섀도우 폭신을 하고 있는 건가? 5번 질문 정말 파고파를 쓰기 위해서 먹는 것 아니 여기 되게 동네가 익숙하게 생겼어. 역시 국민학교 출신. 다르구만. 역시 틀리 딱딱딱. 아니 대구에는 이런 집들이 있었다고. 대구에는 주인님만의 틀딱이. 선택 시켜줄게요. 어? 저기 사람 아닌가? 아니네? 아니 너 누가 허리 부러뜨렸다니까? 야 여기 사람 있어. 여기 바로 뒤에 사람 있지 않아? 아! 담장 넘어갔잖아 앞으로. 야 남봉은 인정도면 그래도 처음보단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그치. 아이 늘었어. 아니 뭐 했는데? 낙하산 매고 뛰고 내렸잖아. 아하 나로도. 역시 주인님만의 낙하산. 아! 아 진짜! 아닌가? 이거 아까 그거 다섯 씻은 밤 뜨거운 밤 찾아봤거든? 응. 이거 왜 독자수 1732명도 있잖아? 야 진짜 핫한 소설인가 보다. 아. 담장 쓸 위도우메이커같이 쏘네. 이제 핵인가 봐. 헤드 잘 갔는데 쏘기 전에 왼쪽으로 살짝 못 빙친 것 같은데 너? 아 그래? 에임은 간 것 같은데 안 맞는 게 그거 같아. 그 말이 뭔말이냐면은 왼손 잘라. 그 좋고 난پВ сим DuckDuckDuckDuck. hhhhhhh. 그리고 또 다 contamination. 아멘